물 자체는 절대계에 존재하는 자성이 아니라 절대계에 존재하는 자성인 이데아가 현상계에 투영돼서 다양하게 나타나도 아리아식 차원에서 잡아주고 있는 게 물 자체가 아닌가 이렇게 정... 어려워요 칸트도 모를 거예요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물 자체는 시공 밖에 있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그냥 사물의 본질 사물 그 자체죠 그러니까 이제 같으면서 또 다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같다는 거는 시공을 초월해 있으니까 다르다는 건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뿐이죠 사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이 사물의 시공에 잡히지 않는 본 모습인 거잖아요 이데아랑 또 다르지도 않죠 딱 이데아라고만 하기에는 좀 더 포괄적이겠죠 물 자체가 뭐가 있어서 지금 시공 안에 이렇게 드러났을까 그래서 결국 물 자체는 시공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 사물의 본질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만 얘기한 거니까 칸트가 너무 깊이 파시신 맛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컵이 있고 빨간 컵 노란 컵 다 있는데 그 빨간 컵 노란 컵도 아리아식에서 뭔가 그려주니까 그걸 물 자체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럼 아리아식이 그렇죠 아리아식이 물 자체가 될 수 있죠 시공에 잡히지 않으니까 그럼 아리아식에 들어있는 정보가 이대하겠죠 종자가 이대하죠 본유종자라고 하는 게 아리아식은 시공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 아리아식이 우리가 파악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아리아식 물 자체다 할 때는 아무튼 시공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냥 칸트가 말한 건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할 수 없는 시공에 잡히지 않지만 사물의 본래 모습 본래면목이죠 이거의 컵의 본래면목 뭐가 있으니까 지금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제 유식하고 그러면 아리아식에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존재하게 하는 건 아리아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아식이 물 자체다 하고 주장한 게 쇼페나오죠 쇼페나오가 말한 의지라는 거는 아리아식적인 거에요 이대하를 품고 있는 의지 그 의지 자체가 물 자체다라고 쇼페나오가 주장한 거죠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아리아식을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적용하지 마시라고요 그분들의 말에 맞추기만 하시면 되지 그분들이 볼 때는 지금 시공 밖에서 시공 안에 이걸 존재하게 하는 그 힘을 물 자체라고 한 거죠 힘이건 어떤 존재건 그렇죠 그럼 그게 우리가 볼 땐 일단 아리아식이죠 이걸 존재하게 하는 힘은 시공 안에는 안 잡히지만 그렇죠 그걸 들어가서 저 우리 의식의 저 내면에 가면 의식의 내면에서 미세한 작용을 일으키는데요 막 이런 건 그 다음 얘기고 그럼 칸트도 모를 얘기고 아무도 모를 얘기들이 그분들이 주장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방 의도에 맞게만 보셔야 돼요 내가 아는 걸 가지고 막 들이밀면 안 돼요 상대방은 나로 하여금 이 시간 공간성은 우리 의식에 있는 거고요 칸트는 사물이 우리 법계에 들어왔다는 거는 시공에 딱 스토리를 갖고 들어와요 그럼 누가 시공을 만들었느냐 우리가 볼 때 이제 아리아식이 만든 거고요 더 들어가면 참나가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참나가 시공 안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게 아리아식이라고 보신다면 시공 우리 눈에 보이는 시공에 있는 존재를 지금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힘은 아리아식인 거잖아요 의식 아리아식부터 물자체인 거죠 칸트는 눈에 보이는 이거 넘어는 물자체라고 본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아리아식 같은 거를 쇼펜하우식으로 생의 의지라고 본 거예요 의지는 힘, 힘이라고 본 거예요 포스 사람들이 포스라고 하는 이거를 나는 의지라고 하겠다 근데 이 의지가 물자체다 이걸 주장한 거죠 우리가 볼 때 이제 참나가 참나가 물자체죠 제일 원어는 참나인데 참나가 시공 안에 이걸 만드는 그 힘까지 또 설명한 건 아니라는 거죠 칸트는 참나가 물자체의 본질이겠죠 그 참나가 아리아식을 통해서 이걸 만들고 있는 거죠 구현하고 있는 건 아리아식인 거고 참나 안에 본질적인 정보는 이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물자체는 그냥 참나라고 보시면 되죠 제일 참나가 작용하고 사물을 만들고 있는 그 작용에 관여하는 게 아리아식인 거니까 제일 본질은 그냥 물자체는 참나 이데아는 참나 안에 있는 진리 이렇게 보시면 제일 거기에 일단은 그게 제일 좋죠 더 들어가면 정밀하게 얘기하면 아리아식일 텐데 제가 얘기한 건 칸트도 모를 얘기라 그거 항상 적절한 선에서 멈추는 게 도예요 이걸 더 붙잡고 있으면 칸트도 모를 얘기를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돼요 대충 좀 정리되세요 아무튼 다 참나죠 사실은 근데 그거를 칸트 입장에서는 물자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참나고 사물 입장에서는 물자체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와 사물이 있으니까 나와 사물이 있는데 재밌는 게 둘이 하나예요 나도 물자체예요 칸트가 볼 때는 왜냐하면 경험 이후의 자아는 내가 경험 가능한데 선험적 자아라 그래요 칸트가 경험 이전의 자아는 물자체예요 시공 안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 쪽에서는 내 너머에는 자아가 있고 내 안에서는 지금 이성, 감성, 오성이 돌아가고 이성, 감성, 오성이 돌아가는 것만 잡히죠 대상에서는 이 감성의 대상으로서만 사물이 잡히죠 그 사물 너머는 또 물자체인 거예요 아리아식부터 사실 다 물자체인 거예요 칸트한테 우리가 경험 가능한 것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경험 너머의 것들은 다 물자체예요 내 쪽이건 저쪽이고 근데 그게 내 쪽 저쪽을 아리아식설로 설명하면 내 쪽은 견분이 있고 아리아식에 저쪽은 상분인 거죠 아리아식의 견분과 상분인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들어가면 그냥 다 참나 작용이 이 정도만 아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죠 정리만 되시면 돼요 이것만 이해되시면 돼요 칸트식 관점이 좋은 게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식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만이 전부인 거예요 내 밖에 객관적 우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게 물 자체들끼리 만나서 펼쳐지는 현상이에요 이게 다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건 이게 다예요 우리의식에서 시공간 안에서 계속 사물이 나타나는 거 그걸 계속 파악해가지고 그걸 언어화하고 있고요 숨가풀 유식설이랑 잘 만나요 칸트 다음 질문 다음 질문 안 돼 이런 거 어차피 물러설 수도 없잖아요 풀어야죠 풀어야죠 풀고 가면 돼요 그래서 애고의 견분이 없는 애고의 상부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을까 이런 비슷한 질문인 것 같고요 인간이 저 산화돼지를 보기 전에 저 산화돼지가 수백만 년 수십만 년 존재해 왔다면 의식이 우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저 산화돼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지금 어려운 길 가시네요 유식학 만든 사람들도 모를 얘기 같은데요 이게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유식학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진실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진실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유식학에만 지금 빠져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진실을 알고 싶다는 그냥 꽃 다 잘 피고 있어요 우리가 내 우주에서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거지 그쵸? 가정 사고 실험을 하시는 건데 순간 창조로는 내 의식에서만 내 의식을 설명할 때는 좋은데요 객관적 우주를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 그 부분은 왜냐하면 그 부분은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연구해 그걸 보강해서 막 연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입장을 정해야죠 어떻게 대할 것인가 순간 창조로는 그러니까 그런 거기서도 순간 창조로는요 정말 지금 이 순간 내가 인식한 거 지금 내가 이 순간 인식했기 때문에 창조됐다는 식의 주장이거든요 그건 그것대로 일리는 있는 얘기지만 객관적 우주를 우리가 부정하고 살 수가 있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아래아식에서 막 이상한 방식으로 그걸 표현하고 있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이거 아까 말씀하셨 것처럼 내가 인식보다는 저 산에 꽃은 누가 피냐 말씀하신 대로 밀고 나가려면 아래아식이 지금 다 피는 거 다 알아차려서 아래아식이 꽃 피우는 걸 다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화 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아래아식 차원에서 우리가 물질화가 안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안 봤으니까 지금 물질로 안 있다가 내가 볼 때 물질이 됐다고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아래아식에서 알아차린 이미 물질화가 된 걸 내가 알아차린 거죠 가서 그렇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차리려면 그러니까 뭔가 그건 이미 물질화가 됐다 안 됐다고 말할 수 없죠 이미 다 꽃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방식으로 꽃이 펼쳐지는 게 내 마음에서 창조됐다는 거지 순간 창조로는 이 컵은 다 있어요 우주에 근데 개돼지가 봤을 땐 다른 게 이 컵을 다른 식으로 봤겠죠 그 법괴마다 내 법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모양이 컵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순간 창조된 거죠 내 마음에서 이 의미예요 이 컵 자체가 여기 없었다는 게 아니라 실체가 그럼 이게 또 물 자체가 될 수도 있겠죠 칸트 철학에서 그 내가 시공에 들어오기 전에 이 컵 자체는 막 섞으면 멀리 갈 수 있죠 이 유시카 칸트 막 다 섞기 근데 냉정하게 이게 없겠어요? 우리가 내가 안 봤다고? 그쵸 그거를 그 이론으로만 설명하려니까 힘드신 거예요 그 이론들은 내 마음에 들어온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머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관심사가 아니라고 해요 지금 거의 학사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자명한 거는 우리 뇌과학까지 만약에 뇌과학을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애가 있죠 뇌과학적으로 어때요? 있죠 뭔가 실체가 그리고 여기서 보내는 빛이나 지금 소리나 다 이게 우리 뇌에서 재해석돼서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이거는 지금 뇌에서 만든 현상이에요 근데 있죠 지금 이게 나한테 이 모든 신호를 보내고 있는 정보를 보내고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불교는 그게 법이에요 법이 있어요 여기 지수화풍의 법이 이미 다 있다니까요 그걸 물질화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이미 있는데 법이 내 마음에 표현이 안 된 것 뿐이지 지금 있는데요 애가 보내는 이 법들이 지금 딱 법의 성질이 다 정해져 있어서 치면 애랑 다른 소리가 나요 애는 그쵸 다르잖아요 두 개가 다른 게 있어요 여기 그냥 내 생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에서 얘네를 내 마음에서 구성한 거지 여기서 오는 정보를 가지고 내 마음에서 만든 거지 그럼 유식학적으로 말해도 법이 있어요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물질화되기 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니까 물 자체도 사실 참나다 아니다도 말하기 그래요 이거 자체가 물 자체니까 뭐가 있잖아요 여기 뭐가 있는데 나한테는 안 잡히잖아요 정보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일단 있어요 다 우리가 사이버 게임으로 해도 프로그램이 있죠 그러니까 내 눈에 이런 화면이 펼쳐지죠 나는 화면만 보지만 이 화면이 펼쳐지게 잡아주고 있는 게 있죠 짱짱하게 그걸 우리가 아래아식이 잡아준다고 하지만 지금 이런 게 사이버는 더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뭐 있으니까요 지금 계속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래아식이 잡아주고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있죠 있기는 뭐가 뭘 만들었죠 지금 있다고 보세요 과학적으로 과학이랑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뇌의식에서는 뇌과학은 뇌에서 펼쳐졌다 우리는 뇌의식에서 펼쳐졌다 라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이래야 과학이랑 같이 가자 너무 유식학으로만 가시면 안 돼요 유식학적으로도 이게 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법이 아래아식 차원으로 존재한다 뭐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져요 아래아식은 이미 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꽃 폈는데 내가 안 봤을 때 어떻게 했냐 내 우주에서 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산에 꽃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산에 꽃 폈죠 내 우주에서 안 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꽃을 보니까 폈죠 내 마음에서 그렇지 거기 법은 있죠 꽃이라는 법이 존재해요 이미 거기에 그렇죠 과학적으로 하면 이미 꽃은 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뇌의식에서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라고만 보세요 오히려 그냥 과학적으로 생각하시고 뇌과학적으로 생각하세요 내 의식에서만 펼쳐진다 그렇게 구성된다 그러면 어려운 길을 가세요 현상계가 꿈이 되고요 인도는 그걸 좋아해요 진짜로 꿈이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우리랑 입장이 달라요 인도는 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나 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꿈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잘 산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꿈이 기네 수명이 긴 것도요 아이고 꿈이 안 끝나네 이런 하도 안 끝나니까 자살한 아라안도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 그냥 열반에 들어가자 하고 그래서 힌두교는요 누가 죽으면 축하해줘 어떤 꼬맹이가 돋닥다가 일찍 죽었는데 크리슈나가 걔는 공부 다 됐나 보다 그러니까 마인드가 완전히 이상하죠 걔는 더 배울 게 없는 근데 부처도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아라한이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자살할 때 아라한이 됐어요 돈을 딱 따도 안 되니까 자살했어요 자살했는데 부처님이 제자 보내서 가봐라 그러거든요 근데 갔는데 이미 죽어 있었죠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걔 딱 죽을 때 아라한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 자살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불교는 아라한만 될 수 있다면 근데 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아라한 되기는 힘들죠 그래서 안 되는 거지 자체로는요 자살도 인정해요 자살할 때 탐진치가 끊어졌다는 거죠 부처님 주장입니다 근데 그 제자는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누가 알겠어요 부처님이 신통으로 보시니까 걔는 아라한이 됐더라 알 수 없지 않나요 그때 당시 그냥 제자가 하나 공부 안 돼서 자살한 건데 이런 얘기들이 남아있는 게 인도 문화권이래요 딴 데서는 어디도 이런 말도 못해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도 좀 독특한 인도식 사고에 인도식 사고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이 내 의식에서 창조된다는 얘기도요 일단은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받아들이시려면요 유식학만으로 안 되고 유식학이 이제 기독교랑 유식학이 합쳐져야 돼요 아래하식이 신이고요 신이 만물을 이미 창조했어요 알아서 그럼 내가 꽃 안 볼 때 누가 보고 있나요 신이 보고 있어요 내가 없어도 온 우주는 신이 알아차리기 때문에 우주는 굳건하게 존재해요 이해 되시죠 오히려 그렇게 보셔요 그러니까 일체 유심을 받아들이시려면 근데 인도는 진짜 내 마음에서 창조됐다는 거를 너무 강조하다가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인도도 두 개가 다 있어요 신이 창조했다고 보는 쪽은 굳건해요 이 신이요 신의 환영이긴 하지만 굳건한 거예요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이학파가 이거 박티요가 쪽에서는요 이 우주는 나름 실제 하는 거죠 다만 신이 그걸 창조한 거죠 근데 지혜요가 쪽에서는 이 우주 자체를 환영으로 보려고 하니까 다 내 의식 작용이다라는 주장이 더 강하게 나온 거죠 객관적 신보다는 우주의 신보다는 내 안의 신에 더 집중한 거죠 두 개를 다 인정하세요 내가 못 볼 때 누가 보냐 신이 보고 있어요 제가 만났던 카파토스 카파토스 그 양반의 물리학 주장이요 신이 알아차리고 있다예요 온 우주로 그걸 물리학에다 접목시키더라고요 힌두교인이라 근데 시바신 모시는 힌두교인이에요 그래서 내 안의 우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신이 우주를 알아차리고 있다 우주의 관찰자는 신이다 이걸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때 만날 때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좀 달라지죠 이야기가 그러니까 아래아식이요 자 신이라고 합시다 신이 우리 마음을 통해 우주를 알아차리는 이야기랑 신이 우주 자체를 창조하고 구현하는 이야기랑 좀 다른 두 개는 같이 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이쪽만 받아들이려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이 설명이 안 되죠 아무튼 내 에고에서 바라보는 그 세계는 아니겠지만 신은 우주가 창조해서 질서정연하게 굴리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만 이런 식 모습으로 내 마음에 나타난 거는 내가 봤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다 정도로 그러니까 신이 이미 사이버 세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가는 곳만 보이고 있는 것 뿐이죠 내 우주에 내 모니터에 펼쳐지는 세계는 내 모니터에만 펼쳐지는 거죠 신이 이미 프로그램 다 견고하게 짰기 때문에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학창에서 공부하는 아공법공 그 진리는 내 마음속의 우주를 볼 때는 아공법공의 진리를 적용을 시키고 그다음에 과학에서 밝히고자 하는 그런 과학적인 무관적 실체라든가 그거는 또 그쪽대로 인정하고 결국은 투트랙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맞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공법공 구공이요? 네 투트랙이 그렇죠 일단은 내 마음의 세계에서의 진리다라고 접근하시는 게 좋죠 일단은 내 마음 안에서 발견된 진리죠 그게 밖에서 나간 진리랑 다르진 않겠죠 다만 아공법공 구공 탐구는 일단 내 우주에서의 탐구입니다 그러니까 내 우주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실험하시고 연구하시는 거 지금 이거 하나도 내 우주에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생각감정 오감이 내가 있으니까 나타난 거잖아요 오감의 구성이잖아요 우리 실제로 뇌에서도 오감이 재구성돼서 이게 지금 있는 거죠 여기에 이런 공간감을 갖고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존재한다 이게 칸트가 다 의식작용이라고 본 거예요 시공은 의식작용이다 내 우주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우리가 지금 확인 가능한 건 그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알고 근데 칸트는 물 자체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처리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참나도 되고 아리아식도 되고 그냥 이 사물의 그냥 법이죠 법 자체도 돼요 법 자체 법 그 자체 내가 파악하기 이전의 법 자체 그렇지 않나요? 내가 파악하기 이전의 법 자체죠 근데 칸트가 보면 그러면서 또 그런 이데아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막 신경 쓰지 마세요 경험 이전의 존재로만 아시면 돼요 정밀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그분들도 다 그러니까 서로 막 보이지 않는 세계 얘기니까 칸트는 경험하는 세계 안에서의 박사님이거든요 경험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힘들다 해요 그분 주장이 일단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내 우주에 들어온 내 모니터에 나타난 걸 가지고 난 연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죠 투트랙이지만 아무튼 나는 내 우주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직접 경험한 거에서 이제 내가 관찰되는 것까지 나는 내 논리를 확장해 가겠다 이런 관참에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자명하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내 안에 우주를 안 들여다보고 객관적으로 이게 있는 것처럼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을 철학자가 볼 때는 이미 상에 빠져 있는 거죠 이미 무지와 아집 속에서 법집이죠 그게 그게 밖에 객관적인 사물들이 있다고 전제하고 탐구를 하잖아요 내 의식과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볼 때 네가 겪은 모든 건 네 의식 작용이란 건 알고 연구하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과학적 법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내 마음에 나타난 상들끼리 간에 어떤 식으로 상이 서로 법칙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탐구한 것 뿐이거든요 과학은 중력도 별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나타난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공간이 휘었네 어쩌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들의 질서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요 우리 마음에 나타난 그러면 상이라는 건 마음이 변형된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상을 나타내는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요 일종의 염체죠 염체를 통해서 정신작용으로요 상이 나타나요 지금도 수많은 상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잖아요 그럼 그 상들 간의 질서일 뿐이에요 과학이 탐구하는 건 상들 간의 질서예요 단 하나의 질서가 있어요 인과 법칙 서로 인과를 가지고 불러가 우리 눈에 그러니까 어떤 원인을 가하면 어떤 결과가 오더라 요게 과학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눈에 지금 시공간 안에서 관찰되는 건 그런데 관찰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시공 밖에서 잡아주고 있는 건 또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인과만 가지고 안 되는 이유가 사람이라는 꼴은 우주가 잡아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고 뭘 하면 어떻게 되고 나는 이미 사람이라는 조건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이데아라는 게 그거예요 밖에서 잡아주고 있는 사람이면 사람이라는 걸 잡아주고 있고 동물은 동물로 식물은 식물로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인과 이제 마음껏 인과를 부려봐 이거잖아요 드라마로 치면 캐릭터를 잡아준 다음에 캐릭터들끼리 치고 받는 게 인과죠 일단 캐릭터들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너는 이런 성격 너는 이런 성격 너는 이런 이게 딱 잡아야 돼 캐릭터가 잡혀야지 그 안에서 인과를 작용을 하죠 시공 안에서 관찰되는 건 인과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데아를 이기할 수는 없어요 경험 너머의 세계거든요 진짜 사람의 이데아가 있을까? 모르는 거죠 과학자들은 칸트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과학자랑 칸트가 과학적 암목으로 철학을 다시 검토해 본 거거든요 순수 이성 비판 이렇게 비판 시리즈가요 과학적 암목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이데아를 쉽게 남발하는데 중세까지 계속 이데아를 얘기했는데 이데아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데아라는 말을 하면 경험 불가라 우리는 이율배반이나 어떤 모순에 빠진다는 거 그러니까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자 이데아는 다만 상정만 하자 칸트는 타협을 해요 다만 사람의 이데아가 있다고 생각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과학자랑 이게 다른 거죠 과학자들은 인과만 인정해요 사람이란 것도 이런 원인을 지으면 이런 결과가 있더라 이런 자극을 주면 이렇게 반응하더라 인과만 모아는 게 과학이면 칸트는 사람은 근데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사람이란 자체를 계속 상정하면서 이 인과를 설명해야 말이 되더라 사람이란 이데아를 우리가 마치 아는 것처럼 가정을 해야 얘기가 되더라 그래서 사람이란 이데아 우리가 살아간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목적이거든요 이데아가 이데아가요 사람이라는 어떤 형상도 잡아주고 목적도 이데아가 책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니까 어떻게 살아라는 목적을 부여해줘요 근데 이게 꼭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칸트도 하지만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경험 불가하니까 그래서 칸트가 기발하게 생각하는 게 요청된다 이데아가 있다고 상정해야 된다 가정하고 살아야만 우리 삶이 이렇게 원만하게 오히려 이제 진리를 향해 잘 굴러갈 수 있다 다가갈 수 있더라 이게 이제 칸트는 그 정도 타협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칸트가 그 천재가 낸 타협 아니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정해야 살걸요 이데아가 본 적은 없으시지만 이데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특히나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철학 공부를 뭔가 내 인간의 목적이 있고 본성이 딱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 본성도 확인할 길이 없다니까요 실제로는 경험해 보니까 그런 거 같더라죠 직접 본성을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칸트는 상정한다라고 하는 건가 그러면요 아 근데 이제 그건 달라요 인간의 본성은요 인간이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경험의 대상이니까 우리가 그래도 알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자연 과학의 대상들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보는 칸트는 절대 그냥 가정해야지 꽃이라는 이데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꽃의 어떤 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뭐라고 묶어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꽃으로 그냥 인과만 있다면요 우리가 보세요 인과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꽃이란 말도 없을 수 있죠 그냥 저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내 눈에 가끔씩 분홍색 뭔가 이런 것들이 뭔가 하늘거리고 막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걸 꽃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고 하려면 마치 꽃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름을 붙여줘야지 우리가 가정해야 우리가 꽃을 논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학적 지금 과학자들이 부정하는 것들이 다 경험 불가의 세계입니다 이데아가 인정 못 받는 이유는 경험할 수 없어서 그런 원리가 우주에 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서 과학자들이 볼 때 뭐만 있어요 그냥 이런 관찰 가능한 현상만 있는 거예요 그 현상들이 어쩌다 조합이 돼서 어쩌다 세포들이 모여서 인간이 된 것 뿐이에요 과학자가 볼 때 근데 이런 관점 차이인 거예요 인간이라는 이데아가 있어서 인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발상과 세포들끼리 뭉치다가 어쩌다 인간이 나왔다는 발상이 과학자들은 그 발상이죠 인과만 있는 거예요 단백질이 막 이렇게 하다가 어쩌다가 물고기가 나오고 어쩌다가 포유리가 나오고 또 막 계속 어쩌다가 사람이 나온 거지 사람이란 무슨 이데아가 있고 원형의 본성이 있어서 우주가 그걸 구현하려고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데아 론을 인정하려면 신의 개입을 계속 상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증거 있냐 이거죠 과학자들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설명이 안 되니까 인간이 탄생하려면 우주가 엄청 교묘하게 맞춰져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간학의 원리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게 이데아 론에 가까운 거죠 우주는 인간을 내려고 어떻게 노력했다는 이론이에요 그것도 지금 주장 못하죠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운데 이럴 때 칸트가 말한 게 상정이에요 그런 인간의 이데아가 있어서 우주는 천지가 있으면 꼭 생명체를 낳으려고 우주적인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생명체에 대한 이미 상, 이미지를 우주가 갖고 있었다 사람을 창조해낼 정도로 사람에 대한 상이 있어야 창조를 하잖아요 사람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철학이나 신학은 근데 과학은 말이 되냐 이거죠 그냥 단순한 원자 분자가 뭉치고 뭉치다가 우연히 우연히 생명현상이 일어난 것뿐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 두 개의 입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쉽게 막 근본 원리가 있다라는 말이요 과학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죠 근본 원리가 있다고 경험할 수 없는 거니까 너의 소설 아니냐 그래서 과학이 볼 때 철학은 상상이죠 상상의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 철학이 볼 땐 어때요? 아니야 나 직관했어, 체험했어 이쪽에서는 실험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영적 실험 저쪽은 그걸 실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떠세요? 이야기가 되게 어렵게 들러가서 죄송합니다 그냥 편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이거 있어요 이거 아니 그냥 있는데 내 의식에 들어온 건 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내 의식에 들어오기 전에 본 모습은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꽃 펴 있어요 내가 보기 전에는 펴 있는데 내가 보기 전에는 그 모양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꽃을 폈지만 내 마음에서는 핀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핀 거죠 내 마음 내가 꽃이라고 하니까 꽃이 된 거죠 이런 얘기 이해 되시죠? 쉽게 가자고요 왜냐하면 어느 한 방향으로 가면 어려워져요 이야기가 꽃이 피긴 피었을 텐데 지금 내가 그 꽃을 만났을 때 그런 빛과 그런 모양인지는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많이 모르겠죠 굳이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겠어요 꽃 폈으면 핀 거지 궁금해가지고 그거를 명확하게 뭔가 개념을 좀 공의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요 폈는데 내가 직접 내가 경험한 그 꽃이 아닌 것 뿐이지 폈어요 색깔도 물어보면 알아요 뭔 색인지 가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겠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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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우리 빛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실체가 무섭죠 사실 이게 원색이 뭘까요 얘네가 쏘는 광선이요 우리 의식에 뇌에 와가지고 작용을 일으킬 때 색깔 하나하나가 작용을 일으켜 들어오면 신기한 얘기예요 다 그것도 다 신비한 얘기예요 얘가 막 빨간색을 막 뿜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식에서 빛이 통과해서 그쵸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빛도 우리 의식에서 그렇게 그 색깔로 보이게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 자체가 그 빛을 바라는 그 자체의 입장에서는 지금 과학적으로도 그 뭐죠 전혀 우리가 보는 거랑은 다르죠 경험하는 거 그니까 지당한 말씀이라고요 그 얘기는 내가 보는 그 그 실체 자체는 내가 경험하는 그 색깔 딱 그렇게 존재할 거라고 그런 모양으로 말할 수가 없죠 더 실체로 들어가 보세요 그냥 원자 분자예요 얘네들은 지금 원자 분자는 있다니까요 뭉쳐 있다니까요 내 눈에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이런 촉감으로 느껴지고 과학적이죠 차라리 과학적으로 이해하세요 다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이 모든 건 결국 내가 경험하는 건 내 의식의 작용이란 건 알고 산다는 거죠 그럼 더 과학적인 자세 아니에요 내 과학자도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살걸요 근데 우리는 알고 사는 거잖아요 늘 깨워서 깨어나면 한 걸음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우리 뇌에서 일어난 현상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보고 산다고요 그럼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도 깨워서 과학을 해야죠 무지와 집을 더 벗어서 만물의 진리를 더 파고 싶다면 상들 간의 질서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상들 간의 질서는 원인과 결과만 있어요 그래서 시공 안의 세계는요 제가 이걸 던지면 떨어지는 건요 이게 왜 떨어졌게요 원인과 결과를 찾으셔야 돼요 원인은 손을 놨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이게 시공 안의 설명이에요 중력 때문에도 벌써 시공 밖이에요 중력이 떨어지라고 하니까 떨어진 거죠 근데 중력이라는 건 벌써 이데아예요 중력이라는 건 이미 이데아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떨어지게 그러니까 놓으면 떨어지게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고 내가 시공 안에서 떨어뜨린 건 놨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던졌으니까 떨어진 거죠 누가 떨어뜨렸어? 중력이요 그럼 중력은 인과 밖의 원판이라니까요 중력이 근본 원리인 거예요 사실 과학도 들어가면 또 근본 원리를 만나게 돼요 사실 근데 그 고의는 안에서 설명은 그렇게 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의 그 결과 그래서 이 원인의 이 결과가 나는 그 보편 법칙을 탐구한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거 뭔가 하면 더 들어가면 사실은 근본 원리를 만나게 돼요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근본 원리 탐구는 그런 식으로 진행해야 돼요 뭔가 잡아주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뭔가 잡아주는 게 있다라는 그 실체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경험 이전의 세계니까 과학적으로도 그게 사실은 이데아인데 알 수는 없죠 시공을 초월해서 떨어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놓으면 떨어져요 그 안에서 딱 그 인과대로 지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 자체죠 이데아죠 떨어뜨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건요 우리가 막 경험해 보면서 인과를 일단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는 이렇게 되더라 이런 조건에서는 이렇게 되더라 이걸 많이 모으는 게 먼저입니다 과학 모아서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드는 우주에 네 가지 힘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중력 강력 이걸 찾아내는 게 사실은 이것들이 이데아들이에요 이데아가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조건만 되면 그렇게 만들어요 아리아식이 이걸 아리아식설로 하면 아리아식이 지금 밖에서 잡아주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지금 살면서 재밌지 않아요? 매트릭스처럼 지금 지금 경험하는 것들에 배후에 있는 원리들을 찾아내는 거죠 실험을 통해 과학도 그래서 과학들도요 막 헷갈리면 안 돼요 과학탐구도 이데아의 영역, 근본 원리의 영역이 있고 보편법칙의 영역이 있어요 일단 보편법칙은 인과법칙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원인에 이 결과가 나더라 근데 여기에 밖에서 자꾸 밖에다 원인을 돼버리기 시작하면 이제 신학으로 가요 잘못은 그럼 누가 해주냐 신이 해주신다로 밖에 뭐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과학이 신을 자꾸 물리치면서 과학적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것 뿐이죠 지금 과학이 막 기세등등해요 신이 해주신다는 것들을 다 지금 과학 벅치고 설명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지한 것들이나 신 믿지 우리 과학자들은 신을 신을 없애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사실은 신이 했다고 전하는 것들을 지금 다 없애고 있어요 번개를 벼락신이 쳤다고 믿었는데 번개의 보편법칙을 설명했어요 이런 원인에 이런 조건이 있더라 근데 과학도 재밌는 게요 탐구할수록 사실은 근본 원리를 만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돼 있을까는 설명 못해요 왜 중력이 있죠 그건 설명 못해요 그건 이데아 차원이에요 그냥 우주가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데아는요 그냥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우주에 사람이 존재하죠 사람이라는 이데아가 있어서 그래요 동그라미는 하늘의 이데아예요 네모는 땅의 이데아고요 세모는 사람의 이데아예요 우주는 무조건 사람을 만들게 돼 있어요 불교의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막 번져가면 안 되는데 말을 하고 싶네요 불교의 문제가 뭐냐면요 나라는 게 없다고 하죠 보세요 불교가 과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감정우감 오온에 나라는 게 있더냐 그러면 생각감정우감을 보면 무상고부하죠 그냥 인과공식대로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지금 불교는요 철저히 형의학적 접근을 한 겁니다 석가모니가 형의상학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석가모니가 되도록 그럼 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열반에 들게 하는 방편이었는데요 대신에 뭔 문제가 있냐면 형의상학이 부족해요 열악해요 초기 불교가 그러면 현상계에 존재하는 생각감정우감을 묶어주는 나라는 게 현상계에 실체가 없죠 그럼 망상이 돼요 그럼 중력도 망상이죠 그렇지 않나요? 실체가 없어요 중력도 그럼 나라는 생각감정우감을 아무리 분석해도 나가 없어서 그냥 생각감정우감이 어떤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죠 되게 과학적 설명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일정한 걸 묶어서 나라고 생각해요 나는 계속 여전히도 석가모니마저도 해탈할 때 야 나 이제 해탈했다 그랬어요 깨달았을 때도 나는 이제 깨달았다 나는 이제 윤회 안 한다 계속 나는을 가지고 얘기하고 계세요 본인도 무섭지 않아요? 이 힘? 이걸 망상으로만 치부한다는 게 코미디입니다 그럼 중력도 망상이에요 석가모니는 그냥 참나 만나게 해주려고 기본적인 아공 진리를 가르쳐 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시면 나라는 게 없죠 근데 이 전체를 나라고 묶어주는 게 있겠죠 뭘까요? 에고는요 이데아예요 이데아가 시공 밖에서 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시공 안에 나라는 게 없다고 그걸 망상이라고 한다는 게 코미디죠 이해 되세요? 동그라미가 하늘을 만들고요 네모가 땅을 만들고 세모가 사람을 만들듯이 동그라미는 신을 만들고요 네모는 물질을 만들고 세모는 에고를 만들어요 신, 에고, 세계가 힌두교에서 말한 천지인 딱 세 이데아예요 우주가 펼쳐지면 반드시 이 세계가 펼쳐져요 그래서 신, 전지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주만 그대로 관찰해 보세요 이거는요 인식의 대상이죠 물질이에요 인식 주체는요 에고예요 에고가 있고 물질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걸 잡아주고 있는 신이 있어야 돼요 에고는 사정을 모르죠 이 모든 사정을 알고 나와 이 세계가 만나면서 계속 우주의 인과를 가지고 우주에서 경험할 수 있게 누군가가 잡아주고 있어야 돼요 신 여러분 경험에서 바로 나오는 세 가지 이데아예요 내 우주가 굴러가려면 전지전능이 아닌 제한적 진영을 가진 알아차리는 에고와 알아차려지는 대상과 이 두 개를 잡아주고 있는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원방각 세 개가 있어야 여러분은 지금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볼 수도 있고 어떠세요 완전히 다르죠 불교 논리에만 빠지면요 답 안 나옵니다 제가 어느 한 종교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게 불교 논리에 한 번 빠지면 못 나와요 그 유물론 논리에서 생각감 정국감에 나라는 게 없다 나는 없는 거다 나는 망상이다 병에 빠져가지고 그쵸 근데 이데아에 있어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데아에 있다는 증거를 기독교적으로 해볼까요 신의 이름이 뭐죠 IM 신이 IM인데 IM이라는 이데아가 있는 거죠 내가 있다라는 이데아가 있다니까요 우주에는 그래서 현상계 안에 모든 전제들이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이 천강에 비치듯이 그 이데아로 만들어진 우리 모두가 시공을 초월한 이 중력의 작용을 받듯이 우리도 시공 안에서 IM의 작용을 받는 거예요 IM이 신성이에요 내가 있다라는 그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신성의 작용이고 이데아의 작용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IM이란 말을 많이 써요 니네가 IM을 알아야 됩니다 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M했다 알 수 없는 말들이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M 했대요 다 신의 이름들입니다 신의 이데아가 써 있어요 IM이라고 대표 이데아입니다 내가 있다가 그래서 그걸 아는 불자들이 대승불교 보살들이 열반을 그냥 탐진치가 소멸된 자리라고만 얘기한 석가모니 가르침을 보강해서 상락아정이라고 박아놓은 게 열반에는요 영원함이라는 이데아가 있고 지복이라는 이데아가 있고 IM이라는 나라는 이데아가 있고 청정함이라는 이데아가 있다고 박아놓은 거예요 열반 안에는 청정한 공덕이 이미 갖춰져요 열반 사덕 이렇게 그 사덕이 다 이데아들이에요 육덕하면 육바라밀이 다 이데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라는 우주적 명령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드신 거예요 사랑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사랑하라 다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그쵸 깨어있어라 지혜로워라 정진하라 인욕하라 우주적인 명령에 시달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탐진치만 따라가시면 세상 편하실걸요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고 탐내고 화내고 그냥 원래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살고 계실텐데 자꾸 내면에서 너 그따구로 살래 하는 뭔가 우주적인 소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사랑하라 정의로 이게 중력 같은 이데아입니다 그래서 이 중력과 같은 이데아 작용으로 해서 여러분 내면이 자꾸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세계는 탐구하기가 지금 벌써 남의 거니까 어렵더라도 내 건 탐구가 되잖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명상을 하면 더 잘 느껴져요 이데아가 그래서 이데아를 잘 느끼려고 명상하는 거예요 탐진치를 최대한 제거해놓고 보니까 상라가정이 그대로 일어나버리잖아요 진리가 발동해버린다는 게 이겁니다 명상만 하시면 상라가정 상태가 돼버려요 이데아가 구현돼버려요 그냥 이걸 에고 차원까지 못 끌어와서 그렇지 그렇지 않나요? 참나 상태에서는 지극히 이니지 충만하지 않나요? 거기 나와 남이 없는데 사랑이죠 거기 무슨 죄가 있어요 의죠 참나 상태는 거기 조화롭죠 지혜롭죠 모르는 게 없는데 그 자리에서 의심도 없는데 근데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생각만 딱 일어나면 막 배신, 불이, 통수, 무지 이렇게 쫙 일어나거든요 업장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그거랑 참나 상태랑 내고 상태의 간극을 줄이려는 게 수행이에요 계속 줄여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데아가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 내 마음과 진리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모든 철학과 종교는 내 영혼을 진리와 일치시키는 거 왜냐하면 영 상태에서는 자명하는데 혼으로 나오면 이상해지요 탐진치가 바로 끌고 가요 그걸 이제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의 영이 나를 바로 끌고 간다 하나님의 영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걸 내 의식에서 계속 실험하시는 게 철학자라니까요 바깥세계로 가서 계속 보편 법칙을 탐구하다가 바깥세계도요 하도 보편 법칙을 정밀하게 파다 보면 이데아가 손에 잡힐 듯이 보인다니까요 확인은 할 수 없어도 중력이라는 게 있구나 뭐가 있구나 그럼 현상계에서 확인되면 그 너머에 이데아도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는 막 이렇게 깨워서 살다 보니까 이니예지가 나의 본성이구나를 과학자들처럼 아는 거예요 보편 법칙을 막 이럴 땐 이래야 되고 이럴 땐 이러는 게 옳고 막 모으다 보니까 자명한 것들을 모았더니 딱 그려놓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사랑하라 지혜로우라 딱 육바람물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럼 이게 과학자가 탐구한 거랑 똑같지 않아요? 막 실험을 했더니 중력이라는 게 있는 거 같아 알아낸 거랑 똑같아요 다만 과학자는 신이 돼보기 전에는 신의 마음 안에 중력이라는 이데아가 있는 걸 모르지만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편 법칙을 탐구하셨다면 이제 근본 원리 탐구를 위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상태로 계시면 돼요 깨워서 그럼 거기서 이데아가 발동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딱 자명한 직관도 일어나고 발동이 딱 일어나서 내 마음을 끌고 가는 현상도 관찰해 보면서 내가 신이 돼보므로서 아는 거예요 신 안에 확실하게 이런 정보 이데아가 원리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이게 자명한 거예요 철학은 자기 영혼에서 실험해서 우주적 이데아를 얘기하는 거고 과학자들은 막 실험을 통해서 우주의 보편 법칙들을 만들어내고 그 법칙의 정보가 우주에 애초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거고요 내 사정이 아니다 보니까 과학자들은 근데 그래도 알아요 뭐냐면 늘 그 현상이 일어나니까 늘 그 원인을 때리면 항상 같은 결과가 나니까 잡아주고 있다는 게 밝혀지는 거죠 법칙으로 이해 되시죠? 이 얘기가 근데 시공 안에서 작용하는 걸 발견한 거니까 보편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 시공 너머에서 그렇게 만드는 힘이 있을 거라고도 예측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과학자들도 어떠세요? 과학과 철학 과학과 철학이 같이 가야 되고요 서로 보완해 줘야 됩니다 철학은 내 영혼 탐구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현상에 대한 탐구의 전문가들이 과학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게 계속 맞아야 돼요 서로 그래서 무지와 아집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서로 털어주면서 가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서로 과학이 뭔지 철학이 뭔지도 모르고 가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철학은 상상의 세계라고 생각하고요 이데아가 뭔 이데아가 있어 종력이 이데아인지도 몰라요 아니 게임만 해도 하다 보면 룰을 아는데 우주도 돌아가는 거 보니까 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룰을 시공 안에 그 룰이 집행되면 시공 안에 집행되고 있는 룰을 보편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네모는 더 근원적인 정보나 힘을 근본 원리 이데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근본 원리 있겠죠 중력이 계속 중력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 보면 중력을 잡아주고 있는 그 정보가 있는 거죠 본유종자 같이 우주에 있겠죠 그래서 어느 우주나 탄생하면 또 그 공식대로 우주를 펼치겠죠 제가 물리학의 네 가지 힘을 태극, 뭐죠? 태양, 소양, 노양 해가지고 태양, 소양, 태음, 소음 해가지고 권건감리로 풀이했잖아요 권건감리가 이데아라는 얘기예요 우주의 네 가지 힘도 이데아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펼쳐지면 반드시 그 네 가지 힘이 작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작용하는 현상을 보고 과학자들은 연구하지만 철학적 입장에서 얘기해 준다면 그렇게 네모는 힘이 시공 밖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적으로도 우리가 보는 현상에 그렇게 일어난다는 건 시공 밖에 있는 거죠 원인이 어떠세요? 이게 그분들이 주장하는 뭐 퀄리아 과학 우주론인가요? 디팍 초프라랑 카파토스 박사가 낸 거 있잖아요 그 책 보면 그거잖아요 과학도 다 각각의 개인의 1인 1우주 안에서 펼쳐지는 일들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관점이 지금 통하죠 우리랑